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는 산타퍼레이드가 있었어요. 시끄러워 밖에 나와보니 퍼레이드 중이에요. 북적북적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딸기 2개, 패키지 세일하고 있어요. 복숭아 또 복숭아 오렌지 방울토마토 우유 블루베이 블루베이 브라운 이거 살까? 아니야 이 쌀쌀 소스 사야지 소티아 칩 코코넛 워터 소티아 칩스를 먼저 깔아줬어요. 마이크 그래 또 안열려요. 이것도 안열릴거지? 열었어요 쌀쌀소스를 위에 막 퍼주고요 그 위에 스위트 컵 모짜렐라 치즈 살살 뿌려 졌고요 파슬리 뿌리다가 부딪쳤어요 파슬리를 솔솔 뿌려주고요 오렌지 꼭지 제거하고 팔뚝돈으로 잘랐어요 딸기 요거트 그 위에 블루베리 토핑 방울토마토 반토막 딸기 꼭지 제거하고요 반토막으로 잘라줬어요 쉐어 음식으로 준비한 과일은 컨테이너에 따로 넣어줬어요 자 이제 아들 도시락 싸기 딸기를 가득가득 넣었고요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이건 마치 비건 라자냐 같아요 새로 나온 몽쉘 맛은 없는데 먹어 치워야 해요 티스푼 하나씩 넣어줬고요 하성이 반 나눠 먹으라고 싼 과일이에요 남편이랑 침 치료받고 실비아파크에 들렸어요 수박에서 각자 먹을 것을 시켰어요 남편은 라떼 저는 그린띠 프라펫 간만에 데이트네요 한국 화장품 가게가 폐점에서 화장품 찾다 여기까지 왔어요 마스카라와 라면 구입 오늘은 아이들 학교 방학인데요 모닝티만 먹고 끝나요 카운트다운 브라우니를 육등분으로 쓱쓱 첼리토마토 설탕 솔솔 오렌지 4조각 브라우니 프렌치 초코파이 계란을 보글보글 설탕 한 숟가락 간장 두 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빠진 설탕 두 숟가락 더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두 마리가 바삭바삭해졌어요 아이쿠! 방부제 양념을 섞어주고 삶은 계란 잘라서 넣어줬어요 고추장 고기만두 닦아주세요 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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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워터 페인트하우스 너무 재미있어요 엄청난 쇼를 버릴 사람! 사갈쇼리 이거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오늘 방학식 하고 일찍 끝났어요 아이들의 와플 요청을 받아 초코와플을 만들어볼게요 와플은 워낙 자주 만들어서 눈떼준 계량으로 척척 만들었어요 초코 무스 파우더, 셀프레이징 밀가루, 버터, 물, 설탕이 들어갔어요 안주 완성했습니다 물 좀 뿌려주고요 딸기를 싹둑 잘라 준비했습니다 딸기를 싹둑 잘라 준비했습니다 딸기를 싹둑 잘라 준비했습니다 딸기를 싹둑 잘라 준비했습니다 스토베이 이거 이걸로 발라놓은거야? 이걸로? 알아서 딸기, 크림, 와플에 다 얹어서 잘 먹더라구요 알아서 딸기, 크림, 와플에 다 얹어서 잘 먹더라구요 저는 친구와 점심 외식을 나왔어요 플린한 치킨 싹쓸이 해버렸죠 휴식도 먹고 잠깐의 여유를 가졌어요 청사같은 친구가 아들 옷도 선물 주고 갔네요 아이들이 딸기를 자주 먹어서 계속 사게 되네요 아이들이 딸기를 자주 먹어서 계속 사게 되네요 버섯 마늘 간절에 좋다는 초록 홍합도 잔뜩 칼로리 조절 좀 해볼까? 시저샐러드도 사봤습니다 너무나 빨리 동인하는 우유도 챙겼고요 가성비 좋은 파크세이브 스펀지빵 제가 애용하고 있는 치트리 페이스 크림 게라지 프로젝트 화이트 초콜릿 품절 슬퍼 뭐 대신 이 녀석을 문어 장보기 끝 초록 홍합 넣고 홍합은 수염 제거를 해줬어요 껍질 겉에 이물질도 제거했고요 물로 씻어 폐동도 해줬어요 마늘 슬라이스 하고 마늘 슬라이스 하고 쿠킹 오일을 넣어서 각종 해산물을 다 넣어줬어요 슬라이스한 마늘 넣어주고요 마법의 가루를 소입했습니다 마법의 가루를 소입했습니다 어린 미역도 넣고 재료가 담긴 만큼 물을 넣어줬어요 면사리 넣고 면사리 넣고 라면 레이크 뿌려주고요 빨간 고추 슬라이스 해주고 대파도 슬라이스 해줬고요 라면을 좀 끓여주고요 라면을 좀 끓여주고 겉주랑 파 손소에 뿌려줬어요 라면을 끓여줬어요 아주 따뜻한 라면 국물을 부어줬습니다 칼칼을 넣어줍니다 손꼽히 졸여주면 색을 예쁘고 마늘과 꿀기가 들어간다 오일과 마늘과 생파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마늘과 모아진 고추를 넣어줬다 달달하니 맛나는 맥주 침 치료를 받고 와요 날씨도 맑고 여름이 너무 좋은 요즘입니다 드디어 택배가 왔어요 노랑이도 오고 세일러복도 왔어요 아이들은 수영장을 자꾸만 찾는 유부랜드의 여름을 잘 지내고 있어요 준비되었으세요 지estra는 어묵이 FI